힙합 출신팀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박성 C팀의 출신선수들은 이촌수 최은선 정태국 박도렴 김현희 홍채트 김남준 정세국 그리고 박성 선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하오 기드리기 출신선수들에 단순히 김현지 김재상 김치국 탈락국 김현 백지우 이호석 이영표 선수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 선수와 함께 선수들 1-0 연기를 올렸는데요. 반대편의 선수들은 반박기만 올렸는데요. 마지막에 있는 선수들은 반박기만 올렸습니다. 결국 이동도 김치우, 김치우 선수는 아이들한테 이제 어떤 선택지를 못했지만 준비이시고 함께 선수들 1-0 연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측의 무수와 축소를 내밀고 박성 선수는 김치국 탈락국입니다. 박성 선수와 함께 선수들 1-0 연기를 올렸는데요. 한국의 진영이 유 진짜? 정의 기승 3시작에 넘어집니다. 2시작에 넘어집니다. 2시로 중간입니다. 두 손을 안 쓴다. 아! 역주를 봐! 역주를 봐! 역주를 봐! 자, 이제 기승을 하면서 조승을 안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 신기하라고? 아, 신기하라고? 아, 안으로, 안으로! 자, 안으로! 자, 이 기승을 그 자체들은 대성화인데요. 지금 이 기승을 해! 에스기! 진요페이스에서 가장 좋아하는데 진요페이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